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망상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누군가가 자기를 이쑤시개로 콕 찔러가지고 살짝 피가 났는데 이거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다며 살인미수 고소해버릴 것 같은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만약 우리집에 불이라도 나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는 그냥 버려두고 지 혼자 도망갈 남편놈 지금 완전 신혼인데 이혼 마려워요 어쩌면 좋을까요? 원지 신혼여행 중 비행기에서 일어나 나를 나무라고 쪽팔리게 해준 남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막 신혼여행을 다녀온 찐신혼부부입니다 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왔는데요 제목처럼 신혼여행 비행기에서 어떤 모종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로 이 사람과의 결혼생활이 너무 두렵고 앞으로 남은 제 인생 전체를 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너무 궁금하고요 또 도움이 될 만한 조언도 있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비행기 안에서 제가 어제 하다 보니까 폰이 들어있던 파우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 전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거울 앞에 두고 온 것 같아서 저 혼자 막 당황하고 또 승무원한테도 말하고 정말 열심히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제 좌석 밑에 떨어져 있었던 건데 저 정말 몰랐고요 아니 승무원한테 부탁하기 전에 분명히 좌석 주변을 잘 뒤져보긴 했었는데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저희가 짐도 너무 많고 또 잠을 잘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방이 너무 어두워서 못 찾았던 겁니다 여하튼 처음엔 이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제 나름 침착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누군가가 화장실에서 내 폰을 가져간 건 아닌지 그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찾다가 안 보이니까 그냥 바로 승무원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죠 내가 아무래도 화장실 앞에서 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 혹시 본 적 있냐 누가 갖다 준 거 없느냐 등등등 열심히 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리에 있던 남편이 제 자리에서 발견한 파우치를 들고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면서 너 거기서 뭐해? 여기 있잖아 여기! 이러는 거예요 아니 좀 작게 말을 하던가 엄청 큰 소리로 여기야 여기! 여기 있네! 사람 쪽팔리게 거기다가 어우 한심해? 이런 표정은 덤이고요 아니 이것도 못 찾아? 이렇게 중얼거리는 느낌까지 들었고 아니 내가 찾을 때는 아예 꿈쩍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다가 내가 일어나니까 그 아래를 보고 찾아낸 거였더라고요 왜냐면요 이게 근처가 아니라 엄청 깊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여하튼 남편이 이러니까 순간 사람이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고 또 그와 동시에 드는 생각이 아니 남편은 저 인간은 내가 창피한 건가? 일부러 저러나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짜증이 확 올라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그게 뭐냐? 이러면서 바로 뭐라 뭐라 하긴 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로 자꾸 들어오는 제 생각이에요 아 이 사람은 뭔가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위급한 상황이 오면 지 혼자만 쳐 살겠다고 아내인 나는 그냥 길바닥에 버릴 놈이구나 집에 불이 나도 지 혼자 도망갈 놈이구나 나를 감싸주고 보호하고 존중해 주기보다는 무조건 자기 체면만 세울 놈이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계속이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여행 중에 자기는 영혼을 아예 못하니까 뭐 계산을 할 때라든지 또 길을 찾을 때 등등등 위급 상황이 오면 항상 저를 내세우더라고요 자기는 뒤에 숨어버리고 어떤가요? 제가 화내고 서운해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? 아니 진짜 뭐 이렇게 덜 큰 놈이 다 있나 싶고요 믿음이 진짜 하나도 안 가서 있던 정도 다 떨어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혼도 후회가 되는데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?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헐 인생 제대로 망했네요 쓰니 너 말고 네 남편이야 2번 팩트 파우치를 들어 올리며 여기 있잖아 라고 말을 한 거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표정이니 뭐니 중얼거리는 느낌을 받았네 등등등 이 모든 건 전부 다 쓰니 뇌피셜 끌 끌 끌 끌 끌 아니 꼭 입에서 나오는 것만 언어야? 바디랭귀지는 언어 아니냐고 누구나 실수는 다 하는 건데 꼭 저렇게 배우자를 면박 줘야 속이 편한 거야? 안 그러는 남자도 많이 있어요 사실 나도 되게 덜렁거리는 편인데 우리 남편은 이런 저한테 단 한 번도 쪽을 준 적이 없죠 그래서 결혼한 거지만 여하튼 그래요 글쓴이는 그걸 몰랐을 뿐인 거야 2번 아니 어두워가지고 자기 좌석 밑도 안 보였다는데 바디랭귀지 그건 보이냐? 3번 아니 잠을 잘 시간이라 주변이 너무너무 어두워가지고 자기 바로 밑에 있던 파우치는 절대로 못 찾는데 그럴 와중에 한심해하는 남편 표정은 또 정확하게 캐치를 했네? 그렇게 멀리 있었다면서? 헐 신기해 3번 자기 아내 쪽팔리다고 대놓고 면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가끔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딱 님 남편입니다 이거 손절각인데요 4번 솔직히 이거 공감 능력이랑 배려심 그리고 애정 부족 아닌가요? 죄송해요 저라면요 정말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혼인 신고는 아직 안 했길 바랍니다 5번 미쳤나? 아니 똥은 지가 차 쌌는데 남편을 가해자로 몰고 있네 그리고 그 망할 놈의 공감은 쓴 이가 다 잘했을 때 그때 얘기를 해야지 여기 댓글들 뭐냐?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여자는 뭐 뭘 해도 다 공감하고 토닥해 줘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야 이럴 땐 남녀 평등도 없는 거지 그런 거지 이 쿵쾅이들아 6번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라도 무조건 오냐오냐 하라는 거네요 그죠? 팩트는 네 남편이 찾아가지고 알려준 거 아닙니까? 이거 하나만 있는 거 같은데? 뭐? 엄청 큰 소리로 쪽을 줬다고? 이건 그냥 쓴 이가 네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렇게 들린 건 아니고요?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고 엄청 깊숙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 상황 남 탓은 해야겠는데 남편밖에 없네 딱 이거구만 게다가 뭐가 어쩌고 어쩌여? 위급 상황이 뭐 어쩌고? 어? 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여요? 진짜 네 남편만 불쌍하네 7번 여행 중에 쓴이를 챙기느라 엄청 피곤했나 보죠 뭐 영어 못하는 남편 때문에 쓴이가 더 피곤했다잖아요 부부면 부족한 부부를 서로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파우치 하나 분실했다고 면박을 주는 건 남편 잘못이 맞죠? 2번 지랄 여행 중에 현지인과 말할 일이 뭐 얼마나 있다고 그냥 개 칠칠 맞고 정신도 빼놓고 다니는 여자가 남편 대신 영어 몇 마디 한글로 생색내는 거지 뭐 깔깔깔깔 이게 맞지 아니 밥 주문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 8번 어머 이 여자 진짜 미쳤나봐 남편은 그냥 찾았다고 말해준 것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도 모자라 남편 탓을 하고 있네 야이 정신 나갔냐나 지갑 잃은 게 네 탓이지 네 남편 탓이냐 거기다가 뭐 위급 상황 미친 거야 뭐야 와씨 이런 거랑 결혼하다니 네 남편 인생 제대로 망했다 불쌍해서 어쩌냐 9번 에? 5만 장이 다 떨어졌다고요? 이거는 남편 입장 아닌가? 10번 글쎄요 나는 네가 아니라 네 남편의 결혼 생활이 훨씬 더 걱정되는데요 너 같은 여자 맞춰주고 사려면 사람 대접도 못 받을 텐데 아니 불 다 끄고 그렇게 어두웠다면서 그 와중에 멀리 있는 남편 표정은 정말 그렇게 생생하게 보이던가요? 밤비행기 나 잘 안 보이던데 그 참 신기하다 파우치 그 밝은 눈으로 네가 좀 차찍을 했습니까? 11번 자기 물건 제대로 못 챙겨서 옆에서 안절부절 난리치고 그렇게 옆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거 이거 진짜 개 짜증나죠 게다가 봐봐 결국 그게 지자리에서 나왔다 이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보처님도 예수님도 바로 아구칭 난릴 일이라고 남편 참 대단하네 이거 참네 12번 아니 너는 승무원한테 있고 남편은 멀리 있었다면서 그럼 멀리 있는데 크게 말하지 뭐 작게 속삭이냐? 자기야 여기 있어 후기 감사합니다 본문 펑 댓글 1번 어? 아이씨 본문 어디갔어? 아이씨 이걸 못 봤네 근데 뭐 댓글만 대충 훑어봐도 쓰니가 미친 건 알겠어요 끌 끌 끌 끌 끌 2번 왜 지웠짱? 얼른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이혼 도장 찍었어야지 3번 이 여자 성격 진짜 이상하네 이 여자 성격 진짜 이상하네 뭐야 이거 사회생활 가능해요? 야 이런 것도 결혼이라는 걸 하는구만? 나 같으면 먼저 고맙다고 할 것 같은데 참 말세요 말세 감사합니다 이랄지 끌 끌 끌 니 남편한테나 감사해 너 같은 거 데리고 살려면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빡세겠냐? 안 그래? 5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완전 이혼감이니까 당장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위자료 왕창 뜯고 이혼해버려 선방 필승이다 이거 명심해라 알겠지? 꼭 이혼하라구 6번 본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원본 지킴이 보고 왔어요 근데 와 이거 뭐냐? 파우치에서 위급할 때 버리는 놈까지 가버렸네 이야기가? 끌 끌 끌 끌 아니 그러고 살면 진짜 인생 안 피곤한가? 야 참 이 쓴이 대단해요 닌 남편은 타인에게 주접을 떨고 진상짓 하려는 자기 마누라를 멈추게 해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고 닌 남편한테 감사를 해야 되며 아울러 남은 평생 늘 넙죽 엎드려 밥들고 사세요 알겠습니까? 피곤하네 그래요 뭐 순간 물건 잃어버리면 당황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수를 보면 거의 뭐 남탓하는 수준까지 가죠 어떻게 뭐 쪽팔림을 줬다고 칩시다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이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까지 발전한다는 게 참 빌드업이 대단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